빌봉을 저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 여기서 보니까 보현봉이라던가 문수봉이라던가 의상농선이라던가 다 멋지게 보이네 여기서 보니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건가 길을 닮으러 갔네 못 가갔으면 다시 올라오던지 옆으로 못 가면 못 갈거 같으면 이쪽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지나가면 되지 모험할 필요가 없어 뭐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없으면 오 여기가 조금 조금 난이도가 있네 난이도가 있네 이리로 갈거 없어 다시 올라가 애매오네 안녕 안녕